그쵸? 네, 바가지머리였어요. 저요? 제 얼굴이 반쪽 됐나요? 반쪽 아닌 것 같은데 완전 짐? 빵빵한데? 맞아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저거, 저 판넬 저거 가져와야 되는데, 그치? 세우는 거. 아, 네. 근데 저 노란색 한 번 더 갖고 왔어요. 맞아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갖고 왔어? 네. 어? 너무 예쁘대요. 감사합니다. 2층에다가 놓고 했나봐요. 이거 장비하고 이렇게 바꿔치겠나봐요. 아, 가위도? 네, 저 잠깐, 제공이. 하고 있지, 갔다 와. 끊임없이 물음표를. 어떡해. 지금 물을 쏟아가지고 그게 기계가 문제죠. 이거. 옷 젖는 거 괜찮아요. 여기 기계 어떡해? 음... 이거 어떡해, 노토가? 일단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방에서만 홍수가 나요? 내가 바로 들었어, 진짜야. 네. 어떡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니. 컴퓨터가 괜찮아야 되는데? 한 번 들고 오세요. 한 번 들고 오세요. 어, 그게 돼 돼. 채팅창 보여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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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 방이. 사람들이 이 방만 오면 홍수라는데요? 맞아요. 내가 또 유난히 물을 많이 했어. 빌드업이라 뭐. 여러분. 이거 닦고 바로 내려놓고야. 아이. 엄만히게 잘 안들어acements. 역시. 넌 좋은 성함.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장 안 났으면 다행이죠. 아니 근데 물이 기계 안으로는 안 들어와서 돼 잠시만요 그냥 다시 저는 쓸려내려가지 않습니다 어? 기사님 나주시네요 밑에는 다 닦았어요 제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한숨 한숨 어핀 침타워 너무 많아 다행이다 그렇지. 예, 선생님 밑에는? 아니요 괜찮아요 안 닫으셨죠? 뭘 닦아줘 네 아니, 어, 네. 괜찮아요, 여러분? 진압됐습니다. 네. 어, 여기 다 쏟았어, 다 쏟았어. 대본을 다시 나눠줘. 대본이 다 젖었어. 어, 진짜? 오프닝 대본이. 주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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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아. 아니, 화요일에 집에 잘 갔습니다. 저 갈 때는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이거만 내 걸로 줘. 아, 네네. 아, 제거. 조금만 불러 주세요. 아, 저거 뭐야? 아, 저거 뭐야? 꼰. 제가 원하는 앞머리의 길이가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실험적인 거를 해보자고 이렇게 진취적인 미용사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상대가 확신을 가지면 되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맡겼어요. 맛있다. 얼마 먹고 싶은데 그쵸? 너무 더워서 너무 뛰어다녔어. 오늘은 너그럽게 할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이게 오늘 거죠? 가위? 네. 드세요. 안녕하세요. 가위 거기 들어있어요. 방탄소년단. 켰어? 네. 문제 없었지? 네? 문제 없어서 치키는 과정에서. 네. 아, 매진님. 도넛 드세요. 아, 그래요? 네. 신씨가? 네. 오늘 무슨 그린인가? 단어 그린 게요.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이쪽 가야겠네. 그라데이션으로 이쪽 가야겠네. 이거 먼저 하자. 9월 1일 걸 먼저 할게. 뚜야, 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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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가족이 해산하는지 모르시는 건가? 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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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서 들리는데? 여기서도 들리잖아 이거 아니에요? 어떤거요? 어떤소리가요? 노래소리가 이 노래 여기서 헤드폰에서 들리는거야? 저도 깜짝놀랐어요 그럼 밖으로 이렇게 소리가 노출되는거야? 헤드폰으로만 틀어도 네 이거죠 근데 여기서 그게 안보여요? 네모 이제 틀어줄게요 아 마이크가 너무 커서 제 얼굴이 안보인다고요? 이렇게 하면 좀 나은가? 운동해서 어 기장되고 어 기장되고 어 기장되고 노은이 가져가세요 헉 우와! 세버전이 왔네요 세버전이 왔어 봐봐 저는 있던건데 드린다 드린다는걸 그니까 맥심이 잘라요 전! 앞에 전 맥심으로 전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로 둘곳까지 왔고 사랑하겠다 둘곳 같고 자 볼게요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일요일 주시은의 텐의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2일 일요일 주시은의 텐의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2018 자카르타 팔렌박 아시안게임 폐막식 공식 초청가수 아이콘의 노래 사랑을 했다였구요 자카르타 팔렌박 아시안게임 아이콘의 노래 사랑을 했다 아 진짜요? 잠깐만 오른쪽으로 한번 와서 해볼래요 여기서요? 노트북하고 조금 떨어져서 한번 해볼게요 또 편히 들어가 한 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일요일 주시은의 텐의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2018 자카르타 팔렌박 아시안게임 폐막식 공식 초청가수 아이콘의 노래 사랑을 했다였구요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 이번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순간의 소리였습니다 정말 소리만 들어도 참 감격스러운 순간들인데요 지금 한창 폐막식이 열리고 있을텐데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는 경기를 보면서 기쁨과 희열을 참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렇게 막상 끝난다니 참 아쉽네요 메달 획득 여부와 메달 색깔 여부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텐도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 같이 보내려고 옆에 또 소중한 팽디 김소혜씨 나와있구요 오늘도 풍성한 1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티비를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그런거에요? 응 노트북에서 마이크를 통해 들어가네 잠깐만 그럼 최대한 멀리서 해야 되겠다 소리 사운드 오프튼이라고 소리 사운드 오프튼이라고 행사고란 소의 역변 소의 역변 그러면 절대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대신 멀찌감치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축구에 어젠가? 우리 둘째 누나와 통화를 했는데 아빠가 왜 집에 안돌아오냐고 지금 내가 뭔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거야 엄마랑 싸우냐고 그러더라구요 두번째 누나와 통화 몸조끼리 뚜껑을 통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엄마랑 싸웠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민은 최영수 해설위원회 신박한 해설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가족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우리 외로운 가장, 운스 해설위원님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내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이 있는데요. 결승전만 무사히 잘 끝내면 아이들에게 이런 오해도 이제 안 받게 되겠죠. 남자축구 결승 꼭 금메달 땄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파이팅! 우리 중대팀도 파이팅! 오늘은 이석우 기자와 저희끼리 소소한 월드컵 베스트10을 만나보는 날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집중되고 몰입되는 1시간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베테는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참여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소개타임 프리선언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일상얘기나 제게 궁금한 질문들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공짜입니다. 그럼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왜 이렇게 분지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낙서하고 있어요. 마이크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소음이 안 기어들게 하려고? 네. 아 이거를 뒤에 하나만 붙이면 되지? 휴업의 학원들 진짜 자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상품 소개해드릴 것 같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주시은혜태는 난링구닷컴,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닷, 코지마 안마의자,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마세라티, 피자알볼로, 커스커즈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쌀공,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주식회사 유유제약, 노랑풍선, 한국알콘,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주식회사 유유제약 주식회사 유유제약 아 나도 요리를 잘 못하는데 보거스는 그 본편 이전에 전 나오기 전에 찰흙으로 짧게 클립영상이 있었잖아요. 전 그 찰흙으로 나오는 그 클립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게 보거스나 애니메이션의 진짜 매력이 아니었나 특이했을 때 유일했던 것 같은데 클레이 애니메이션 네 클레이 애니메이션 그거 보는 맛에 보는 거였죠. 저는 보거스가 아니구요.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산안 5359님이 주님이 깨똑은 검은 화면이 눈이 편하다고 해서 해봤더니 진짜 괜찮더라구요. 꿀팁 고마워요. 그쵸. 제가 그거 성재선배도 화면 검정색으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밤에 하기 되게 좋아요. 그 검은 화면이 김장성님이 주바페님은 최애 축구선수가 누구이신가요? 설마 노이요? 주바페니까 은바페가 제일 좋은 걸로 하죠. 노이요는 아닙니다. 0054님 주님 요리를 못해서 매일 라면, 계란, 즉석카레만 먹고 있는데 너무 질리네요. 꽝손이라도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메뉴 없을까요? 제가 정말 꿀팁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실 요리를 잘 못해서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라면을 좀 다르게 뭐 볶음라면이라던가 이렇게 먹으면 어떨까요? 고미누님이 주님은 공포영화 잘 보시나요? 뭘 제일 무서워하세요? 벌레? 귀신? 잘 보지는 못하는데 좋아해서 손으로 눈 다 가려놓고도 끝까지 보는 타입이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벌레를 진짜 아주 많이 싫어합니다. 2399님이 저 2년 반 만에 교정기 뺐어요. 속 시원하네요. 시은우나 축하해주세요.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마음껏 드시고 싶었던거 마음껏 드시길 바랄게요. 정민호님이 회사선배가 곧 생일이신데 뭘 드리면 좋을까요? 서른둘 여성분이십니다. 음.. 저라면 디퓨저나 핸드크림? 뭐 요렇게 향기난 것들이 여성분들에게 드리기에는 제일 좋은 선물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 주시은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텐을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텐! 아들, 구급 공무원 준비하자! 뜻밖의 엄마 개인기로 코너를 살리고 있는 프리랜서 이석우 에디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석우입니다. 엄마 성대모사 이렇게 하면 안되죠?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다른 대사가 서구야, 이제는 청장을 입는 일을 하자. 아, 그 톤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들, 구급 공무원 준비하자. 청장을 안 입으며 어떤 여자도 널 좋아하지 않아. 이 말씀도 되게 많이 하세요. 오늘도 어머님과 함께하는 방송인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 좀 더 교양 있는 사모님 목소리로 효심을 자극할 수 있는 힘없는 목소리 톤이라고. 네, 교양 있으신 분이고요. 저를 키우면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쳐버렸어요, 제 어머니가. 선생님 채팅창에서 그 목소리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해주세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저는 파란 휴지야.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늘 인사와 동시에 어머님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 아주 좋고요. 그럼 어머님께서 아직도 구급 공무원을 원하시나요? 그렇죠. 어머니는 이제 제가 어떻게든 정장을 입는 그런 직장을 갖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어떤 사회에서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성시 같은 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정장과 아주 거리가 먼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카라티를. 그렇죠. 오늘도 정장을 입지 않았고요.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오늘 출근하시는 길에. 아, 맞아요. 오늘 SBS 사옥에 아이돌 이달의 소녀 멤버분들이 주차장에서 저랑 같이 내렸고요. SBS 로비부터 11층 엘리베이터까지 그냥 같이 계속 타고 왔는데 저랑 똑같은 색깔의 카라티를 입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키가 저랑 똑같고요. 한 명만인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서 이제 SBS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저랑 제여저랑 안면이 익으니까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아, 이걸 또 어머님이 아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갔어요. 아, 운명이네요, 오늘. 정말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머릿수가 많더라고요. 한 열 명은 돼 보였어요. 그래서. 제 몇의 멤버로 착각했겠다, 그죠? 네. 아, 정말. 이렇게. 아하하하. 채팅창에서 이달의 서구, 너는 13월의 서구. 아, 그렇군요. 열두 명이시겠구나. 이달의 소녀니까. 아, 제 13회 멤버. 성공한 덕후인 줄 알았다고, 채팅창에서. 옷까지 맞춰 입을. 아니, 엘리베이터가 열두 명이 꽉 차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완전 한색으로. 아니, 이게 초록색을 입기 쉽지 않은데. 정말로 한번 복도에서 보셔야 해요. 똑같아요, 저랑. 너무 아쉽네요. 제가 그걸 실제로 보지를 못해서. 네. 아, 지금 사진을 보고. 아, 진짜요? 아, 지금 작가님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똑같은 색이네. 네. 우리 윤달의 서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 13월에 서구님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어요. 8740님이. 저 휴학했는데 너무너무 심심해요. 친구들은 개강해서 저랑 놀아주지도 않고. 서구 형이 시간 잘 때우는 법 좀 알려주세요. 공부 빼고요. 이게 진짜 제가 이런 짓 전문가인데. 네. 20대를 이런 짓으로 전부 다 썼거든요.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네. 뭐, 독서도 있고, 게임도 있고, 만화책 보기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 이것도 금방 진리죠, 그냥. 그럼요. 제가 정말, 제 나이 32입니다. 제가 진짜 할 만큼 해봤고요. 네. 정말, 정말 도움이 되는 건 청소예요. 청소요? 청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침대에 누워서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를 전부 다 봐도, 그 드라마 볼 때만 재미있고요. 네. 끝나면은 어마어마하게 허무해요. 음. 하지만 청소는? 하고 난 뿌듯하다. 엄청 뿌듯하고요. 성취감 느끼고. 네. 그리고 이, 뭐지? 시간이 많을 때는 허무하단 말이에요. 이 허무감과의 싸움이에요. 친구랑 술 먹고 돌아와도, 아, 내가 진짜 공부는 하기 싫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계속 이런 허무함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청소를 해놓고 나가서 친구랑 놀고, 아, 오늘도 허무하게 술에 돈을 이렇게 쓰고 돌아오는구나. 그런데 문을 딱 열었을 때, 호텔 같은 내 방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 그래도 내가 뭔가 했구나. 그럼 청소를 매일 해야 돼요? 청소는 진짜 매일 해주는 게 좋고요. 특히 저는 좀 고전적인 청소법을 좋아해요. 뭔가 걸레질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무릎 꿇고 빡빡 밀어주는. 청소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한번 추천드려요, 해보세요. 약간 이 청소란 건 야수성이 있어야 돼요. 전생창에서 흠, 그냥 허무한 게 낫다. 청소를 진짜 내 안에 있는 야수성을 꺼내서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이달의 청소부. 그럼 요즘 우리 이달의 청소부, 우리 서구 씨. 네. 아, 네. 바로 코너 가요? 네. 너무 웃기다. 이달의. 이달의. 자, 그럼 우리 이사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다면 베텐 홈페이지의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두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월드컵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하네요. 5698님이 아이고, 주님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차트 잘 들었습니다. 어, 그래요? 공정하지 않았나요? 저도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뭐, 주틀러라는 말 제가 봤고요. 뭐, 대디보다 더하다. 이런 말도 많고, 채팅창에서 코너명 바꿔라. 주시은의 선택. 뭐 이런 말 있는데. 제가 정직원이면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저의 패배 근성 때문에. 아니. 너무 이렇게 독재로 흘러가고. 그러니까요. 제가 방조한 영향이 있어요. 에듀터님이 그러셔서. 저의 어떤, 이게 다 저의 패배 의식과 열등감 때문이고요. 우리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러니까요. 공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는 이번 차트만 가면 제가. 네. 열심히 한번 지지 않고. 네. 아니 뭐 저도. 민주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랬는데, 이번 주도 그래 왔듯이. 진짜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월드컵 주제는 뭐죠? 바로 어렸을 때는 멋도 모르고 다녔는데 나중에 은근 도움됐던 학원 월드컵입니다. 오. 네. 어릴 때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그냥 다녔던 학원들이 많잖아요. 커서 보니까 가장 실속 있고 도움이 된 학원을 가려볼 텐데요. 이미 추려진 8강의 후보를 두고 주님과 제가 8강, 4강 결승을 거쳐 1순위 학원을 선정할 겁니다. 과연 어떤 학원이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럼 과연 어떤 학원들이 8강에 들었을지 이서구 기자 발표해 주시죠. 그럼 성재선배가 잘하던데, 막 잘하던데, 허세. 저는 학원을 많이 안 다녔어. 아 그래요? 아 그럼 뭐 저는 진짜 여기 있는 학원인데. 주틀러는 끝났다. 제가 학원을 많이 안 다녔어요. 자 갈게요. 아 이거. 저는 학원으로 점철된 유년입니다. 소구야, 학원 가야지. 어렸을 때 멋도 모르고 다녔는데, 나중에 은근 도움됐던 학원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우리 서구 기자님은 어릴 때 여기 있는 학원 혹시 다 다녀보셨나요? 저 여기 있는 학원들 전부 다 다녀봤습니다. 와. 전부 다 다녔고요. 와. 어느 하나도. 사교육에. 사교육에 지금. 어느 하나도 뚜렷한 성구를 보이는 게 없어요. 아 이건 진짜 학원이란, 유년 시절의 학원이란 것은. 네. 아 부모의 만족이에요 정말. 아 뭐 그럴 수 있는데. 어머니도 답답했겠죠. 아니 하나라도 터져야지. 그럼 여기 이외에 또 다닐 학원이 있어요? 네 또 있죠. 여기 있는 것들 말고도. 글쎄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이런 학원들이 난립을 했거든요. 한자학원도 있고. 아 한자학원. 뭐. 단소. 단소학원을 다녔다고요? 단소, 해금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 학원도 있고요. 와. 네. 다양하게 사교육을 많이 배우셨네요. 다 했죠. 소구야. 네. 네. 한소학원 가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의 꿈이 높았죠. 그때는 의사였어요. 점점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 그럼 혹시 뭐 합기도나 서예 이런건요? 아 서예도 갔죠. 서예까지. 야 모든 학원에서 섭렵하셨네요. 합기도는 조금 폭력적이라고 쿵후 학원을 보내셨어요. 지금 기억나시는 자세 없으시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안타깝기도 학원을 우리 기자님과 다르게 학원을 진짜 안 다녔어요. 그래요. 네. 학원을 별로 안 다녔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공정하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엄마 학원 좀 보내주시고. 학원에서 또 친구들이 친해지는 그런 맥락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학원을 별로 많이 안 보내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채팅창에서 쿵후 학원 다녔는데 장품 못 쏘냐고. 못 쏘고요. 아니 근데 왜. 저는 다닌는데도 모르겠어요. 쿵후 학원이랑 유슈 학원이랑 차이가 뭐예요? 글쎄요. 저는 둘 다 안 다녀가지고 다니셨어요. 아니 유슈. 유슈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다니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쿵후 유슈 학원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석쌤 주산 학원 이런 것처럼. 그 둘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모든 학원을 섭렵하신 서구 기자님의 활약이 기대되는 월드컵이네요. 네. 저의 유년을 한번 회상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럼 그렇게 학원 많이 다니면 학원 다니는 거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죠. 이 학원 다니고 있는 유년기에 모든 학생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요즘엔 줄넘기 학원이 인기 최고래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최신 학원이라서 경험자들이 별로 없어서 이제 8강에서 재배가 됐는데 줄넘기 학원이 있어요. 그럼 줄넘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2단 끼기, 3단 이런 거? 와 정말 신기한 학원이 다 있네요. 줄넘기라는 게 체육 커리큘럼에 꼭 들어가잖아요. 그쵸.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줄넘기를 굉장히 매일 했는데 제가 그래서 키가 컸어요. 제가 그때 키가 15cm가 컸거든요. 줄넘기가 또 그런... 저도 줄넘기 기가 막히게 했네요. 키란 것은 유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본방송에 앞서서 미리 베스타그램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SNS에 올라온 청취자 사전투표 순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위는 수영, 2위는 피아노와 컴퓨터 학원, 꼴찌는 속셈 학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의견도 참고해서 월드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다녔는데 나중에 은근 도움됐던 학원 월드컵 8강 중 첫 대결부터 시작할까요? 첫 대결, 속셈 학원 대 논술학원입니다. 일단은 속셈 학원, 설명부터 해드리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 등 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학원이에요. 이게 이제 주산이랑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산과 속셈을 함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산과 속셈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도 많은데요. 일단 찬성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속셈 학원이 더 좋다.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수학을 시작한 덕분에 거부감 없이 수학이 재밌었어요. 딱 이때까지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똑똑함의 구분은 구구단을 외우느냐 외우지 못하는가이다. 미리 예습으로 구구단 끝내놓으면 엘리트 등급. 그렇죠. 3번 부모님들은 어릴 적 주산을 배운 것처럼 우리는 속셈을 배웠다. 머리에 기름칠하는 용도. 이 정도로 계산을 좀 빨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스킬들을 가르쳐주는 곳인데 반대 의견도 한번 보겠습니다. 학원 덕분에 곱셈, 나노셈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 진도부터는 소용없더라. 어차피 고딩되면 수포자. 그리고 어른되면 다 계산기 쓴다. 맞아요. 그렇죠. 다 계산기 쓰게 되죠. 맞아요. 그렇게 되죠. 자 그럼 논술학원. 논술학원의 찬성 의견을. 논술학원 찬성 의견은 대학에서는 레포트 한 페이지 분량을 5페이지까지 확대 재생산할 수 있었고 취업할 때 자소서 쓸 때도 요긴했다. 직장에선 기획서, 제안서, 보고서를 만들 때 단어가 풍성하고 뼈대가 튼튼한 문서 작성 가능.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때 배웠던 논술의 기술들을 어찌 20대 후반 그런 취업 나이가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는 아 이거 확대 해석이에요. 더 다니신 게 아닐까요? 그렇죠. 한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다녔으면 모를까. 어쨌든. 두 번째. 인터넷 악플 보고 키보드 배틀 할 때 제일 도움된다. 상상할 수 없어. 상상지도 못한 의견. 세 번째. 팬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거는 그냥 넘겨주고요. 반대 의견. 반대 의견. 기자인 왁석우는 논술학원 다님? 안 다녔으면 논술학원 없어도 글 잘 쓴다는 거니까 필요 없다. 두 번째. 논술학원 다닌 애들은 글만 잘 쓰고 말은 못하더라. 지금 채팅창에서 난 엄마가 논술학원 2년 보냈는데 자소서 왜 떨어진?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내가 붙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나의 어떤 멋진 자소서. 나의 필력 덕분이다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붙는 건 운입니다. 맞아요. 네. 운이에요. 여러분. 운이에요. 인사권자들은 여러분의 글을 막 열심히 읽지 않아요. 왜 갑자기 그렇게 희망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한 회사의 팀장을 맡아봤고 그렇게 막 필력을 가늠하고 뼈 있는 말 막 여러분의 평범한 스토리에 감명받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SBS는 엄청 열심히 보거든요. 아, SBS에 엄청 열심히 보거든요. 서구 기자님만 팀장님이실 때 그러셨었나 봐요. 그런 것으로 하지요. 네.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속쌤 학원? 결국 분수 나오면 그때부터 수학 포기라고. 네. 속쌤 학원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저는 속쌤 학원은 안 다녔고 네. 논술학원도 어릴 때는 안 다니고 네. 고등학교 때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걸 못하면 제일 겁먹어 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맞아요. 수학, 한 번 수포자가 이제 되버리면은 그게 끝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본인들 불안한 마음에 속쌤 학원부터 네. 숫자와 친하게 하려고 맞아요.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채팅창에서 분수에 고개를 넘겨도 결국 미분 앞에서 모두 포기한다고. 그렇죠.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 입문계를 가게 되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할까요? 8강정 첫 번째 대결의 승자. 아, 이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확신한 게 있어요. 다 다녀보셨으니까. 네. 다 둘 다 다녀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떤 게 더 다니면은 네. 손해가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아, 반대로? 네. 반대로 어떤 게 더 손해가 되는지를 파악했을 때 네. 속쌤 학원이 더 손해예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둘 다 가본 경험으로서 속쌤 학원을 가잖아요. 그럼 수학을 못하면 놀림을 받아요. 어. 어. 산수 시험을 봤을 때 못하면 아니, 너는 속쌤 학원까지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논술학원은 논술 과목이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없어요. 그 과목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당 과목을 못해서 받는 놀림을 피할 수가 있어요. 면피가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둘 중에 꼭 어떤 학원을 가야 된다면은 어떤 과목에도 자기가 무등생일 거란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설득적이에요. 논술학원을 가서 받을 놀림의 총량을 줄이자. 채팅창에서 경험담이라 반박불가. 일단 못한다는 전제로 감? 그렇죠. 표본이 저뿐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못한다는 전제로 가서 첫 번째 대결의 승자는? 논술학원입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서구에게서 논술학원 효과를 봤다고. 자, 그러면 논술학원이 진출을 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대결. 이 다음 대결은 백옥과 듣고 와서 계속할게요. 나는 컴퓨터학원. 대결은 백옥과 듣고 와서 계속할게요. 많이 다녔네. 왜 안 다녔데랬어? 많이 다녔네. 그래도 또는 제법 다니셨네. 유치원 때. 컴퓨터학원은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습. 아, 방과후 학습.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7살이요. 그럼 방과후가 뭔지 모르는데. 아, 방과후가 뭔지 모르는데. 그때 방과후, 아니요. 컴퓨터가 좀. 특기 생활, 특기, 그 뭐라 그러지? 특별 활동? 그런 걸로 배웠어요. 토요일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기지 얼마 안 됐. 네. 저 때는 이제. 제가 다녔을 때는. 플루키 디스크가 아니라. 사람들이 1등 나왔는데. 내가 컴퓨터학원이라고 해서. 아, 아니에요. 아, 맞아요. CA시간. 그런 거에요. 맞아요. HR시간. 이럴 때 배웠어요. 저 컴퓨터. 어? 그런 거 배웠는데. 그런 거 배웠는데. 학교에서 배웠는데. 학원 안 다니고. 저는 학원을 갔습니다. 학원이 있고요. 그때 제가 썼던 디스크가 있거든요. 검은색. 플루피 디스크보다 굉장히 큰 검은색 디스크가 있어요. 네. 종이 재질이라고 해야 할 수 있을까? 진짜? 나도 디스크 얘기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사람들은. 그 디스크를 넣으면서. 더 먹어요. 하나 드세요. 작가님 드세요. 네. 그렇죠. 가운데 구멍이 있는 거. 네. 그렇죠. A 드라이브. 네. 못 봤어요. 김처럼 생긴? 못 봤어요. 아, 진짜 김처럼 생긴? 네. 네. 이만한 것만. 그게 내 초등학교 때문에. 다 드세요.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아유, 저랑 동년배이신 것 같네요. 자. 컴퓨터 학원과 수영을 할 말이 있겠는데. 갈게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대결. 아니, 2부 시작했습니다. 아, 네. 2부 시작했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2부 시작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대결을 해볼까요? 네. 두 번째 대결은 컴퓨터 학원 대 수영입니다. 컴퓨터 학원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네. 네. 찬성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이 시대의 국어. 엑셀은 이 시대의 수학. 하다못해 알트 탭하는 기술이라도 배우면 세상의 열세대는 편해진다. 그렇죠. 어, 이 워드 프로그램들이 좀 최신이네요. 이게 제가 다녔던 컴퓨터 학원이랑 조금 더 진보된 2부 세대의 컴퓨터 학원 느낌인데. 그리고 학원 친구들이랑 게임 공유 많이 했음. 덕분에 지금은 땡그 오브 레전드의 상위 랭커가 됐음. 아, 그렇죠. 게임 공유의 장이죠. 이곳은 그렇죠. 이는 공공기관 채용 시 가산점이 돼요. 진짜로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네요. 저도 자격증 이걸로 많이 땄어요. 아, 그래요? 네, 학교에서. 저는 진짜로 학교에서 이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렇게 유년 시절부터 커리어 관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 네, 자서전을 늘 쓰시잖아요. 네, 준비하시나봐요. 세 번째, 나이 들고 수영 배우는 친구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이더라. 난 어릴 때 해놓았더니 평생 몸이 기억함. 그렇게 이제 좀 자만하시다가 쥐 한 번 마시죠. 꼭 사전에 몸 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매년 여름에 최소 한 번씩 써먹는 스킬. 그렇죠. 아, 수영 그렇죠. 반대 의견은 수영은 물이 없으면 자양할 데가 없음. 맞아요. 또 물이 있어도 몸매가 안 좋으면 자랑하기 힘들어. 채팅창에서 아까 컴퓨터 학원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시은 커리어 우먼이라고. 컴퓨터 학원 외다님 베네치아 연습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수영 학원 다녀도 비닐봉지에 어깨 빠지는데 뭘. 맞아요. 우리 선배. 네. 비닐봉지에 화들짝 놀라서 어깨를 빠진 적 있으시죠. 그렇게. 그렇게 진짜 프로 스위머였는데. 맞아요. 어깨가 싱싱 빠져버리죠. 약간 생각보다 박빙이네요. 저도, 저는 이제 컴퓨터는 학원은 아니지만 배워봤고 수영은 문화센터를 다녀봤는데. 네. 제가 수영을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어렸을 때. 왜죠? 어, 너무 말라서. 너무 마르는 거예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작았거든요. 열랑 소모가. 네. 작고 말랐는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키크라고 그 학원을 보냈는데 제가 점점 살이 계속 빠지고 말라가고 제가 물살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죠? 그 이렇게 손잡고 하는 거 킥판 그거를 딱 다음 달에 떼는 거였는데 그걸 못 떼고 그만둬서 결국 지금까지 수영을 못 해요.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네. 수영은 끝나고 약간 물을 많이 먹으면 코가 맵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먹는 컵라면이 참 맛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수영 후에 컵라면을 먹으려고 수영학원을 갔던 기억이 있고요. 굉장히 각별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는 진짜 수영 그리고 약간 저는 공포가 공포증이 있나봐요. 바닥에 발이 안 닿는 게 무섭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되게 무섭죠 이거. 맞아요. 그래서 결국 수영을 못 했는데 컴퓨터학원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때 워드프로세서라던가 ITQ라던가 이런 자격증들을 다 섭렵하고 중학교에 갔습니다. 자아 정말 인재십니다. 저에게 컴퓨터학원은요 베네치아 하러 가는 곳이었어요. 베네치아 아세요?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타자 연습을 게임화 한 거거든요. 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단어를 빨리 치고.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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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정말 자판이 부셔져라 베네치아만 하다가. 아니 채딩창에서 베네치아로 메밀꽃 필 무렵 연습만 좀 하면 학원 필요 없다고. 윤동주의 별에는 밤 이런 거 뭔지 기억나요. 타자대결하고 친구들이랑. 컴퓨터학원에 있는 컴퓨터들은 이제 당연히 게임 같은 걸 깔아놓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워드프로세서에서 구동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이 베네치아였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었고. 아니 뭐 저는 네. 이후 세대들은 아마 주싱 아나운서쯤 되는 세대들은 컴퓨터학원에서 바탕화면에 바로 이렇게 내려받을 수 있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노란쥐배구 같은 게임이 있어요. 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노란쥐들이 하는 배구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뭐 그런 유의 게임들을 이렇게 해서. 아무튼 게임만 하다가 집에 가는 그런 동선이 완성이 되죠. 컴퓨터학원을.. 아 네. 방과어학습 되게 좋은데요 여러분. 방과어학습 많이 추천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사교육이냐 이제 공교육이냐 인가요? 8강전 승자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수영을 못해서 지금 약간 수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다 커서. 그렇죠 그렇죠. 수영은 이제 나중에 돼서라도. 채팅창에서 수영은 슬슬 빌드업 들어간다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이건 정말. 네. 부모님들이. 어쩌면 주 아나운서처럼. 네. 커리어를 신경쓰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컴퓨터학원을 다닐 수 있겠지만. 어쩌면 저처럼. 게임만 하게 될 수 있거든요. 학원을 굳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컴퓨터 정도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아 네네. 학교와 또 학원은 다르잖아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수영을 올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컴퓨터학원은 또 그게 있어요. 뭐. 어떤 버전이 됐든 게임만 하게 되겠지만. 컴퓨터라는 기기 자체가 빠르게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네. 유전시자를 배우면은. 이걸 내가 실무에 응용해야 했을. 그 시점에. 또 컴퓨터랄지. 프로그램이랄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고. 발전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쓸모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요? 네. 컴퓨터도 나중에 배우기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유용함을 따진다면.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박빙이어가지고. 네. 아까 그. SNS에서 1위가 수영이었죠? 2위가 피아노와 컴퓨터학원이었어요. 와우. 운동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네. 어렸을 때 배우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최고의 어릴 적 학원. 몸이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8강전 컴퓨터학원과 수영 중에 승자는? 수영학원입니다. 네. 수영. 그렇죠. 생명과 연결된 건 이거밖에 없죠. 어렸을 때 배우면 운동은 또. 몸이 기억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채팅창에서 떨떨음 주시윤이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웃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세번째 배결. 피아노학원 대 웅변학원입니다. 하. 정말 진짜. 네. 일단은 피아노학원. 네. 피아노 치는 법 가르쳐주려는 학원이죠. 네. 악보 보는 법 같은 것들. 음계 찾는 법.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피아노학원이 규모가 좀 있으면은 연주회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연주회 할 때 이제 양복을 빌려 입어요. 양복을 빌려 입고 부모님들이 이제 오죠. 그 다음은 부모님을 위한 어떤 연주곡을 치는 거예요. 소구야. 소구야. 양복 입자. 그렇죠. 양복의 꿈을. 그렇게 만끽할 수 있고요. 부모님들은. 그 띵동거리면서. 네. 재롱을 피울 수 있습니다. 피아노학원 찬성 의견은요. 성인데도 있는 척 배운 척 하기 좋은. 학원 다닐 때 배웠던 곡 들으면. 어 쇼팽이네. 하 이거 참 힘들게 배웠었지.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절대음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글쎄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길래 쇼팽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을 위해서 피아노를 치면 큰 감동을 줄 수 있음. 세 번째. 딱 한 곡만 기억해도 피아노 볼 때마다 치면서 잘난 척 할 수 있음. 아 그렇죠. 근데. 채팅창에서 결국 젓가락 행진곡만 배우다 끝난. 아 그러니까요. 그 한 곡이 젓가락 행진곡이 될 거예요. 맞아요. 이게 딱 소녀의 기도에서 막혀요. 아무리 아무리 내 안에 베터맨을 일깨우려 해봐도 소녀의 기도란 곡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 넘어요. 반대 의견. 나이 먹어 보니 피아노 살던가 피아노 놓을 방이 없어요.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피아노 배웠다가 하길 했대 반주나 쥐만 했다. 나도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음. 음. 되게. 저는. 끼가 많으신 분이네요. 네. 그럼 웅변 학원을 볼까요? 네. 웅변 학원. 이거 혹시 다녀보셨어요? 아니요. 안 다녔습니다. 뭐 이현사. 이거 맞나요? 아 어떻게 하시죠? 광고를 많이 봤어요. 아 광고를 보셨어요. 네. 네. 아. 윤태진 씨가 다녔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동문이네요. 저도 다녔거든요. 아. 너무 웃기다. 설명해주시죠. 상상은교. 이 학원은요. 청중 앞에서 자기의 사사, 의견 같은 것들을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인데 상상은교는 어릴 때 말도 못하고 소극적이어서 웅변 학원을 다닌 덕분에 지금은 말 좀 그만하라는 소리를 듣는 투머치 토커가 됐습니다. 그리고 발상 연습이나 말할 때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세 번째, 덕분에 발표 공포증이 없다. 대학 때 발표는 내가 다함.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웅변 배워봐야 나중에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팥스웽. 그쵸. 이게 웅변과 어떤 대중화폐 자신감이 되게 다른데. 아 이거 제가 이따가 제 경험을 얘기해볼게요. 두 번째 반대 의견. 한국은 목소리 크면 찬송을 얘기하더라. 어떤 게? 두 번째가 잘못 들어갔어. 두 번째 그게 장점이. 이건 빼고 올게요. 일단 반대 의견 첫 번째는 했지? 네. 그러면 반대 의견 하나인 걸로. 네. 저는 일단 피아노. 아 지금 채팅창에서 웅변은 멜빵 바지에 하얀 스타킹 이거 꼭 입고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입고 하셨나요? 이게 진짜 그런 그런 톤의 매너가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입어야 되는 어떤 룰 같은 게 있고요. 근데 그럴 거면 정장 입는 피아노 학원이 낫겠네요. 그리고 대본도 대본도 이제 웅변 학원 선생님들이 이게 교회를 다 해주세요. 수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현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현사 힘차게 외칩니다. 약간. 그러니까 너무 웃겨. 채팅창에서 코난도 웅변 학원 다녔나 봄. 그래서 말을 그렇게 잘하나? 코난이? 이거 하면서도 약간 되게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이현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정확히.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게 되게 스스로 하면서도 되게 야망에 젖은 그런 그런 느낌을 내야 돼요. 저는 그렇군요. 웅변 학원은 다니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고 어머니께서도 보내려고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참 웃음거리가 돼요. 그 이현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를 할 때 좀 과한 열정이 과한 선생님들의 경우는 이현사 할 때 왼쪽 손을 이렇게 하늘로 뻗치게 하고 소리 높여 할 때 오른손을 딱 하늘로 향하게 하고 외칩니다 할 때 한 번 더 쫙하게 양손을 포인트가 있네요. 네. 포인트를 이렇게 찍게 하거든요. 그 모든 것까지. 아 전국 공통이라고. 이게. 그 웅변 학원의 포인트는 마지막에 흥분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 거죠? 소리 높여서. 네. 그렇군요. 저는 그러면 웅변 학원이 좀 더 어렸을 때 다녔을 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일단 그 언어 자체가 사라졌어요. 지금 서울 사투리가 없어졌다면서요. 이 웅변 말투도 사라졌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피아노 학원에 한 표를 더. 그럼요. 네. 저도 피아노 학원에 한 표입니다. 완벽하게. 제가 먼저 얘기해서 지금 따라오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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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냐하면 웅변 학원 때 되게 슬픈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 똑같이 이현사 소리나팸의 침이다 이렇게 하니까 저를 이기게 하려고 선생님이 태극기 띠를 머리에 두 개 했거든요. 아니 그쯤 되면 광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니 왜 이기기 싫었고. 선생님. 선생님도 되게 최고시다. 멋지시다. 약간 그 웅변 학원이라는 게 네. 어느 정도 이제 맨 처음에 거르는 건 이겨요. 애가 데모를 완벽하게 암기했느냐. 그런데 혼나가면 애가 어떻게든 외우거든요.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모두 다 외우고 모두 다 잘한다. 이 상황이면 약간 쇼맨쉽으로 가야 돼요. 그때부터 정말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 쨘팅창에서 서구 광화문 어디 집회 나가봐라. 싫어요. 요즘은 안 그러시죠? 태극기. 당연하죠. 다 이게. 태극기는 생각도 못한 포인트였네요. 너무 지금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신 것 같았어요. 피아노 학원은 뭐 그렇게 태극기를 독렴한다는 걸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피아노 배우면 나중에 교회오빠로 성공할 수 있다고. 쇼팅창에서. 괜찮죠. 쇼팅창에서. 이달의 보수 이서국. 태극기가 이제 보수의 상징이 됐군요. 아 참. 네. 그렇네요. 지금 이번 배틀은 저나 기자님의 의견이나 쉽게 하나로 합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팔강장 피아노 학원과 웅변 학원 중에 승자는? 피아노 학원입니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악기를 하나쯤은 잘 다루는 게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악기라는 것은 나중에 꼭 한번 아 나 악기 하나 해둘걸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하나 배워볼까봐요. 피아노는 다 까먹어가지고 아쉽네요. 네 번째 대결. 미술학원 대 태권도 학원입니다. 아 정말 많이들 가는 학원이죠. 저는 미술학원을 유치원 대신에 1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태권도 학원은 안 다녔고 싶어? 어머니께서 굉장히 보내고 싶어 했는데 제가 격파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절대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약간 후회예요. 지금 가면은 태권도 학원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격파하고 이런 게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녀볼까요? 성인들도 다니나요? 성인들도 제가 그때 목격한 바론이 있었고요. 아 격파할 일이 없나 봐요. 채팅창에서 격파 안 한다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송판 격파 같은 거 안 해요? 그런 거는 거의 없긴 하죠. 아쉽다. 지금 채팅방에 예체능데비라고. 그렇죠. 예체능데비죠. 아 이제 송판 값 아끼려고 안 한다고. 채팅창에서.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쉽다. 자 그럼. 미술학원의 찬성 의견. 네. 찬성 의견. 성지원 그릴 때 써먹음. 이게 찬성 의견 맞는 거죠? 아 되게 적절하게 쓰셨네요. 능력을. 두 번째. 그림 그리기를 통해 관찰력과 공간지각력을 키워서 아이큐 양상에 도움이 됨. 네. 미술학원 선생님이 보내주신 찬성 의견입니다. 글쎄요 선생님. 제 아이큐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세 번째 찬성 의견. 현재 가장 취미로 활용하기 좋은. 수영은 물이 있어야 하고 피아노는 피아노가 있어야 하지만. 아 맞아요. 그림은 펜과 종이만 있다면 어디서든 오케이. 글쎄요 이재이 필요하죠. 미술학원의 멋은 이재로 완성되니까. 반대 의견. 제가 미술학원에서 얻은 건 미술에 재능이 없다는 것뿐. 그리고 두 번째. 학원 안 다녀도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은 나보다 더 잘 그리더라. 이게 약간 예체능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또 굳이 뭘 배우지 않아도 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류의 학원들은 다른 친구들은 뭔가 크게 뭔가 하지 않아도 나보다 훨씬 잘하는 걸 봤을 때 뭔가 조금 더 자괴감에 빠져들고 자신감이 겨뤄되기 쉽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윤현학원 때 미술학원을 다녀서 아 그림 잘 어울린다 이렇게 칭찬받았다고 아 내가 우리 애가 미술로 키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입시미술을 할 때 되게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입시미술은 또 저희 누나가 미래생이었어서 입시미술은 또 굉장히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재능이. 그리고 태권도학원. 네. 태권도학원 찬성 의견. 일단 운동이라 호신술도 되고 띠 색깔이 바뀔 때마다 성취감이 있음. 이때부터 배우는 승진의 매력. 띠를. 그렇죠. 흰띠, 노란띠. 그 다음 계속 가거든요. 파란 띠. 검은띠! 그 사회에 태극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태극띠요? 또 나와요? 태극이?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딱 허리에 꽉 묶어줄 때 아, 저 굉장히 지금 끌리고 있어요 태권도 학원 두 번째,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서 유연성도 좋아지고 운동신경도 많이 좋아지고 더 건강해진 세 번째, 남자라면 태권도죠. 어릴 때 뭣도 모르고 태권도 풍띠를 땄는데 성인이 되니까 1단으로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걸로 지옥과 같은 군대 태권도를 면제받았습니다. 오! 남자들에겐 필수. 어허, 이런 팁이 있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반대 의견. 발차기 정권지르기 배웠자 한 번도 학원 밖에서 쓴 적이 없다. 정답. 이건요, 정말 굉장히 쓸 일이 없는 그 태!권! 태!권! 네. 그리고 두 번째, 태권도 하고 출출해서 떡볶이 사먹느라 용돈 다 쓰고 살도 많이 찜. 아까 그거랑 똑같네요. 수영 다니면서 컨라면 먹으러 수영학원 다니셨다는구나. 아, 그렇죠. 태권도가 끝나면 떡볶이죠. 이게 궁합이 기가 막힙니다. 학생장에서 발차기나 정권지르기 같은 걸 당한 적은 있다고. 근데 발차기와, 발차기와, 아이고 마음 아파. 발차기와 정권지르기 중에 적어도 발차기는 정말 쓸모가 있어요. 이게 그 번화가 같은 데 가면은 발차기, 이게 펀치머신이 있거든요. 그거를 태권도 발차기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어디서 펀치머신이 있다고요? 번화가의 펀치머신이 있어요. 아, 저 그거 되게 좋아해요. 모래주머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꼭 친구 중에 어릴 때 태권도를 열심히 한 친구가 그걸 발로 차나요? 화려하게 이렇게 막 540도를 돌면서 팍 하고 차는 게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아, 채팅창에서 나 인간 송판 경험해 봤다고 하시는데. 아, 근데 그걸 발로 차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한 능력자가 있었어요. 아, 근데 그러려면 다리를 굉장히 높게 찢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주먹으로 치거든요. 아, 또 태권노를 배우면은 그럴 수 있군요. 자, 이게 저도 미술학원은 다녀봤는데. 네. 음, 미술학원 다니면서 저도 뭐 미술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진 못했던 것 같고. 어머니께서 그냥 유치원 보내기는 뭔가 심심한 것 같으니까 미술학원을 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미술학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미술학원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미술학원의 장점은요. 그, 많은 유년 시절에 미술학원에 해당해서, 거기에 한정, 국한에서 말하자면. 그, 입시 미술학원은 학원처럼 차려져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유년 대상으로 하는 그 미술학원은 좀 작업실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어릴 때 허락 잘 안하는 봉지커피를 타먹을 수 있어요. 몰래는.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도대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커피 같은 거, 그거 있잖아요. 스틱커피. 초등학교 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먹게 못하게 하잖아요. 네. 하지만 미술학원에 가면은 이제 작업실에 다른 미래생들, 선생님들이 먹는 그 정수기랑 스틱커피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걸 초등학교 때 몰래 몰래 먹을 수 있죠. 저는 여섯 살 때 가서 커피는 생각도 못했네요. 네. 저는 별로 미술학원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없어요. 아, 채팅창에서 그래서 그 잡지사 들어갔구나. 아닙니다. 그거 좋아하셨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것만 바라보셨군요. 그 식품사와 저의 전 직장 잡지사랑 관련이 딱히 없고요. 공명일 뿐. 자, 그러면 이번 것도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미술학원과 태권도 학원 중에 승자는? 역시 운동이죠. 태권도 학원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왜냐하면 미술학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입시 미술이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입시 미술은 또 다르죠. 그 어렸을 때 그냥 그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믹스커피 마시면서 다녔던 미술학원과는 또 다른 곳이니까. 믹스커피인데 참 맛있어요. 그 나이 때 먹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채팅창에서 태권도는 단증이라도 남지, 미술은 증명서? 아, 증명서. 증명서. 증명서가 없죠. 맞아요. 그쵸, 뭐. 다음은 이제 4강. 네. 4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 없어서. 네. 100만 원 안 다녔는데, 시간 없는 관계로. 네. 4강은 한꺼번에 해서 교수님을 한걸로. 아, 네. 한 번에요? 어, 한꺼번에 딱 한 번 얘기한 다음에, 아니, 안 될 것들은 빨리 제끼고. 빨리 말아요. 논술학원에 수영 빡! 미안하다고 해서 빡! 아니, 아니, 아니. 4개 중에 그냥. 4개 중에? 4개 중에 1위 하나만 고르라, 이제. 4개 중에 1위 하나만 골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4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4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4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바로 결승전을 건너뛰고 바로 1등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명은 다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일이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네. 자, 지금 후보가 논술학원, 수영,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저희가 1등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정해져 있어요. 아, 어떤 건가요? 저는 무조건 수영입니다. 아, 수영. 네. 일단 수영은 나이 먹어서 다닌, 이 중에서 나이 먹어서 다닌 사람이 가장 많은 학원을 고르면 돼요. 아. 우리 주변에 아주머니, 아저씨들 많이 먹어서 이 4개의 학원 중에 어느 학원을 제일 많이 다니나요? 수영 많이 내시죠. 네. 수영입니다. 건강에도 수영 학원이 제일 좋고. 네. 하긴 또 어렸을 때부터 하면 어깨깡패가 가능해진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맛있어요. 정말 최고예요. 그건. 컵라면 중에서도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당연히 땡땡장이죠. 땡땡장. 아, 아, 아. 아, 그 면발 되게 얇은 거 말씀하셨구나. 그게 이제 수영을 특히 했을 때는 그 면이 조금 딱딱했을 때, 살짝 불었을 때, 그때 먹어야 돼요. 충분히 불리지 마시고요. 뭔가 이제 과자와 면의 중간 단계에 있을 때 나무젓가락으로 콱콱콱 이제 부셔주면서 후루룩 마셔주세요. 어렸을 때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드셨네요. 그렇죠. 컵라면과? 컵라면, 스틱커피. 스틱커피. 네. 아. 그 외에 또 이제 달고나 이런 거. 달고나 맛있죠. 저도 이번에는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말씀 못 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뭐 모든 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또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시다고 하고, 저는 여기서 많이 본 게 운동은 또 안 배워봤기 때문에. 저도 약간 운동을 어렸을 때 배워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요즘은 또 수영을 못 하는 게 약간 좀 뭔가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영을 못 하는 게 약간 아쉽긴 하거든요. 어렸을 때 배웠다면 지금보다 물을 조금 덜 무서워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또 그리고 수영 배워놓으면 또 천방거리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채팅창에서 주시은 수영했으면 180 됐지. 서핑도 갈 수 있고, 풀파티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 서핑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풀파티에서도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고, 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물과 칠해지는 게 저도 약간 갈증이 남아서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1위를 이석우 기자가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1위는 수영학원입니다. 네. 오늘의 1위 축하드리고요. 베스타그램에 투표해 주시고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뽑아서 선물로 두유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선곡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석우 기자. 저와 함께한 2주 어떠셨나요?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는 조금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지난주도 그렇게 마음대로... 저번주가 더 괜찮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참 좋았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꼭 다음에도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 인사해 주세요. 네. 어떻게 잘 들어가시고요. 또 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아, 웃기다. 그리고 저한테 메로나 먹었다고 막 DM 보내신 분 있으셨어요. 아... 메로나... 메로나 맛있는데... 자, 클로징. 노래 없습니다. 노래 없죠? 네. 네.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주시은의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든하겠습니다. 배성재 꿈꾸세요. 저기... 이달의 손재 아직 있는지 알아볼래? 아! 잠시만요. 영수? 영수? 제가 아까 사진을 봤는데 지금 아까 다들 보여달라고 하셨어가지고... 정말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하하하 엘베, 엘베. 엘베, 엘베. 엘베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의상의 디테일은 좀 다른데. 색깔이 되게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보러 가야되나? 같이 갈까요? 지금 섭외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생농방입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요요. 이렇게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금방 주춘주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고있어? 하하! 여러분! 이달의 소녀가 오고 있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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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소녀와 함께... 보통 공식 소개가 큰 거 있잖아요. 다 안 와서... 네. 아, 더 오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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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도 더 오네요. 하하! 하!! 하하! 하하! 오고 있나요? 네. 하하! 오는 동안 한 명이 소개하는게... 하하! 하하!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막내 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하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비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고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올리비아 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김 리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진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뱉은 이석우입니다. 너무 웃기다. 엘리베이터에서 저번 13번째 멤버처럼 껴있었는데 저희 주차장에서부터 계속 같이 걸어왔습니다. 잃어버린 멤버를 찾은데... 제가 나와야돼? 선생님이 여기 있나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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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로... 여기 한 명 더 가야돼요. 여기 있는가요? 센터로 오시고 여기에서 사진 찍을게요. 조금 더 옆으로 가보세요. 혹시 포즈 같은 거 있어요? 저희 하이! 오! 잘하시네요. 역시 연습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포즈를 바꿨어요. 이렇게 하고 입술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곡 홍보 좀 해주세요. 우리 나와요? 네, 저희 이달의 소녀 타이틀곡 하이하이인데요. 하이! 이달의 소녀 완전체에 반갑다운 인사와 하이! 이달의 소녀가 정상으로 올라가겠다 라는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곡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때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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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부모가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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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완전 신기하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웃기다, 그죠?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멋잤겠는데? 아, 멋잤겠는데! ㅋㅋㅋㅋㅋㅋ 아, 빤 바지 입고 써야지! 흰 바지를.. 저, 아까 포즈 뭐, 이달.. 뭐 이거였어요? 이거, 우하고 이렇게 하는게 있었구요. 우하고, 이렇게 하는게 있었어요. 저희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고 이건.. 아 진짜 웃기다. 사진 찍을까요? 네. 이거였다고요? 이거. 너무 웃겨. 하나 둘 셋. 아 근데 은근 초록색이 같이 있었어도 됐겠다. 하나 둘 셋. 아까 어딨냐? 펀. 아 너무 웃겨. 아 이거 있다. 아까 너무 급히 찍어가지고. 1위가. 저 170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160입니다. 이제 안녕. 생농방 안녕. 맞아 녹음 있지 우리. 아 했나? 네.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끝났지? 네. 울지 마세요. 이제 곧 마지막. 생방을 하러. 저 힙해요. 자 이거. 너무 힙. 이거 뭐요? 저희. 아까 잘랐어. 자 힙하죠. 빨리 꺼봐. 안녕. 네. 어떻게. 굿즈 같죠? 아아 저번에. 정석을 짠 거예요? 흑. 귀여워. 음. 쓸게요. 안녕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